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? 그리고 저 것들은 무엇인가? 시발 조제다! 집에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단 얼마나 멋지실까?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병실 같다! 뭐야? 기관이! 어휴, 몇 명을 가서 골라온 것인가? 기관이!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? 치고 치마! 족가야! 족수사! 안 되니? 응, 저기도 애교를 쓰구만 저는 누군가? 속에서 나를 해야 하지 우선 와! 오! 와! 아! 감사합니다.